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뽑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아마도 이번 주에 열릴 모양입니다.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이 이번 주에 아주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은 검찰총장 인선에만 거치지 않고 4월 7일 보궐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용 방향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과연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 찬거 형식으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이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10명의 후보를 추려서 9명으로 구성된 그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서 3명에서 5명 정도로 그렇게 압축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되는 그런 요식행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개되는 모든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누가 결정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여러 정부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후보로 물망에 오른 사람들은 가장 유력한 사람이 모두 4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름이 잘 알려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입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모두 다 총장 후보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법무부의 인사검정에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차기 검찰총장의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연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그동안 충성도를 미뤄볼 때나 문 대통령과의 관계 신임도 그리고 특히 중요한 출신 지역 등을 감안해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은 거의 따놓은 당상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난 뜻밖의 암초는 2019년 6월 달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그 자리가 일선 검찰총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당시 수원지검의 안양지청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혐의 수사를 방해한 가로막은 혐의로 지금 피의자 대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 소속 검사들을 두루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1일자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행사 3부 이정섭 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최종 회비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형이 이번 주 내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 여부를 아마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과연 자기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궁지에 몰리는 경우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추미애 전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아마 차기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권 말리기가 되게 되면 권력형 비리수사에 대한 부분이 아주 분출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고 또 업무 추진력이 좀 확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의 충성도가 그렇게 입정된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한 인물은 없을 겁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지방선거 하명 의혹 사건 그리고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정권의 유리한 쪽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본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런 별명이지만 방탄검사다 이런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친정부 또 친정권 그런 검사역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성윤 카드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권 말기에 마지막 검찰총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서보고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왁왁거리더라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리 편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인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것은 잠시 서쳐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이성윤 자기 검찰총장 카드를 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는 경우는 여론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주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자기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하단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의견을 보게 되면 거의 99% 정도 정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격앙된 의견들이 사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인사 스타일이나 정권 말기의 그 필요성 등을 염두에 두면 문 대통령이 이성윤 카드를 감행할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문 대통령이 인사에서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에 쉽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50대 남자나 60대 남자 나이든 남자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이가 들고 또 권력까지 갖게 되는 그런 남자들이 자기 입장이나 자기의 소신이나 자기의 신념을 바꾸는 일은 무척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자기 검찰총장에 임명했을 때는 그 다음 이제 벌어지게 될 일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두고 보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줄 것인가 판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